지금 앉는게 중요한거죠. 앉았습니다. 앉았습니다. 그냥 보면 진짜 무슨 무슨 저 체력사 같아. 무슨 문예 같은 거. 도사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. 놀이공사 안 했어. 줄 다 놨어. 다 했어. 다리 아파.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이거 언제 탈수는 거야. 이게 뭐야. 아니 아저씨 이게 뭐야. 이 아저씨는 안 힘들어. 우리 형 다 힘든데. 아니 40분밖에 안 됐어. 이 아저씨를 어떻게 만져냐고. 노래 동영상에 40일씩 줄 서있어요. 이럴 때 진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